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자애들이 또 좋아하는 칼 만들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칼은 이 뒤에서 2cm만 남겨주세요. 짧게 그리고 이 앞에 동그랗게 이렇게 꺾어서 꺾어주신데 15cm만 꺾어주시고 그리고 이 밑에서 한 달걀만큼 되는 그 자리를 그냥 돌려주시면 이게 달걀보다 작게 나와야 돼요. 메추리알 만큼 나와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대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밑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꺾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집어넣으시면